11번. 일단 한번 들으시면서 다시 노트 테이킹 해보세요. 오케이. 가보죠. 11번. 이거 쉽죠? 바로 한글로 해석해볼까요? 순차 통영어 대신 오래요? 일본에서 오래 살았니? 아니? 6개월 살았어. Did you have any trouble adjusting? 곤란이 있었니? adjusting. 적응하다. 그러니까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adjust. 적응하다. 이 법인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게 뭡니까? 이거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많이 외웠던 것 같은데? Have trouble ing. 이거죠? 이게 합쳐진 거죠? Did you have any trouble adjusting? 적응하는데 어려움 혹은 곤란을 겪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여기서 이제 choice 나옵니다. A. That's because I liked it there. That's because I liked it there. 어떻게? 거기가 좋았기 때문이야. 거리 말자. 자 이거.. 딕테이션 한번 해볼게요. B. The food took some getting used to. B. The food took some getting used to. B, the food took some getting u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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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자 절대 어렵지 않은 건데 이걸 굳이 시켰습니다. 해석 어떻게 돼요? 해석 음식이? 음식이 뭐 했다고요? 음식이 익숙해져야 된다? 음식이 익숙해져야 된다? the food 그 다음에 took some getting used to 이거죠? 아까 보니까 food 쓰신 분도 있고 뭐 이러는데 food 에요. 뒤트로 보면 the food took some getting used to, B, the food took some getting used to, B, the food took some getting used to, B, the food took some getting used to. take some ing 이거가 뭡니까? 이걸 굳이 또 가르쳐야 되나 싶기도 한데 take some ing 이거 자체가 어떤 뭐 이렇게 굳이 이제 말하자면 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뭐 들다 뭐 이렇게 굳이 이제 말하자면 어 혹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 이런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take some ing 이거랑 지금 뭐가 연결이 됩니까? get used to 어 요거랑 지금 합쳐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get used to는 뭐죠? 익숙해지다 그래서 어 그 음식이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 뭐하는데? 익숙해지는데 이런 말이에요 야 이거는 지금 구문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딱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뭐 이래갖고 아마 그 이 11번은 좀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이거 그냥 입으로 안개시면 되죠 뭐 입으로 그냥 안개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취해주시고 b the food took some getting used to c probably not until after i leave 자 probably not until after i leave 아마도 not until after i leave 뭐예요? 내가 내가 after i leave 떠날 때까지는 아니야 뭐 이거 지금 상황 맞지 않구요 d i'll let you know when i get there i'll let you know when i get there 내가 거기 가면 일단 얘는 지금 그 상황이 뭐예요 이 6개월 반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 다음 뭘로 b번으로 가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가보죠 자 17번도 5분 틀리셨는데 가보니까 먼저 이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맞히신 분도 이제 노트 테이킹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이거 어떻게 된다 했었죠? 예? 아 이걸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상 구하는 상태에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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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하는 사람 두 번째 말하는 사람 세 번째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로 이렇게 choice 이런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특히 연습할 때는 더 필요한데 이렇게 해 놔야지 내가 이제 틀렸을 경우에 어디 부분을 어떻게 잘못 듣고 틀렸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예? 이유가 되게 다양하죠 단어 몰라서 문법 몰라서 아니면 연음 때문에 파악이 안 돼서 혹은 이제 단어도 알고 뭐 문법도 알고 구문도 아는데 뭐 속도를 놓쳤다거나 아니면은 다 아는데 좀 전같이 해석이 안 됐다거나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증거를 남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할 때 그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마크할 수 있어요 17번 갑니다 c well he's never let me down in a pressing situation d it's a relief he could finish it on time we able to work number 17 가보자 is scott usually able to work on a tight schedule 자 일단 처음에 거 나름 중요하죠 뭐예요 스캇이 주인공인데 스캇이 is scott usually able to work on a tight schedule usually able to work on a tight schedule 타이트한 스케줄에 뭐 할 수 있다 able to work 그러니까 타이트한 스케줄에도 뭐 할 수 있냐 그 이거를 이제 소화할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바쁜 일정 잘 소화할 수 있나 이거를 why do you need him for an urgent assignment why do you need him for an urgent assignment 네 이거 이 단어 보죠 why do you need him for an urgent assignment urgent assignment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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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상황에서는 과제가 되는 거고, 회사 상황에서는 업무가 되겠죠. 긴급한 업무를 필요하니? 긴급한 업무를 필요하니? 긴급한 업무를 필요하니? I need him to write the sales report. 매출보고서 쓰라고 할 필요가 있어. 일단은 A는 당연히 아니죠. 일단 search a rush가 뭐예요? 서둘러서 일하지 말라고 해 라고 한 거니까. 일단은 보통은 search a rush라는 게 하나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search a rush가. 이게 뭐예요? in search a rush. 이렇게 한 단어인데? in search a rush, in a rush. 혹은 이거 빠지고 많이 사용합니다. in a rush. 뭐예요 이게? 서둘러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들어간 건가? search 가 들어간 거든. in a rush 가. 그렇게 then tell scott to stop working in such a rush. stop in such a rush. 그렇게 서둘러서 일하지 말라고 해. no? b. maybe that's why scott's taken so long on it. 그래서 scott이 그 일을 오래 끌고 있었나봐. 만약에 b번을 답을 했으면 scott이 지금 뭐가 된 겁니까? 굉장히 굉장히 뭐한 놈이 된 거예요? lazy한 놈이 된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에 see well he's never let me down in a pressing situation. well he's 뭐다? 일단은 여기서 he's never 뭐라고 하죠? let me down. let me down. 무슨 뜻이에요? let me down. let something down. let something down. 여기서 이제 let somebody 입니다. let somebody down. 뭐죠? somebody를 뭐하다? 실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down. 아래로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실망시키는 건데 정황이 well he's never let me down in a pressing situation. he's never let me down in a pressing situation. 일단 그 프레스가 뭔데요? 어? 이게 왜이래? 내가 지금 뭐 눌렀는데 이렇게 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죠 이게? 어?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나 알 수가 없네? 이상하다. 어? 어떻게 된거지? 내가 뭔가 눌렀는데 모르겠네. 복구가 안 돼. 짓짓짓짓짓짓짓짓짓짓짓. 어? 그냥 이렇게 가야겠다. 자. 물어볼 때 나중에 알아가겠다. 전 별일이 아니네요. never let me down in a pressing situation. 예. 그래서 never let me down in a pressing situation. 그러니까 어떤 그 pressing 뭔데요? pressing. 그 press 제가 오른쪽 누르시고 예. 그냥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저기 아아 이런 게 있었구나. 어 땡큐. 이거 처음 봤어. 오 이런 게 있었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게 왜 있죠? 이게 왜 있지? 히브리였을 때 그 히브리의 용도인가? 히브리는 여기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신경. 예.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 C. 갈 수 있었고 D. It's a relief. He could finish it on time. 자 그건 아니십니다. He could finish it on time. 자 일단 지금 D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황이 끝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일을 맡기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D는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뭐 이제 C번으로 가면은 되겠어요.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yk